오늘은 우리 다 넣어! 뭐 먹을래? 오늘은 딸기요일을 꼭 먹어야겠어! 오케이 나도 출발한다! 가자! 같이 가! 뛰어요! ga! HA! 아야야 comment운컨 때는 어떻게 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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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아! 저거요, 저거. 딸기 우유. 나 주려나 봐. 다 주세요. 왜? 다 자웠어야 조심 좀 하게.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는다니. 근데 이상하다. 오남주가 매점에 왜 왔지? 제 딸기 우유.